핑크퐁 우리 얼마나 더 가야해? 거의 더웠어 저 소리 들려?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저건 모래바람이야 조심해 핑크퐁 괜찮아? 하지만 지도가 망가졌어 이런, 갈기갈기 찢어졌잖아 이제 어떡하지? 조각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사막의 동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동물들을 찾아보자 그래, 가자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보요, 보요, 보요 뭐가 보여 작지만 독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작지만 독을 가진 동물? 호불아? 아, 아니다, 거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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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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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집게가 두 개 있지 커다랗고 뾰족한 침도 있지 다시 맞춰볼래? 음... 정갈?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무엇을 도와줄까? 잃어버린 지도 조각을 찾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긴 것을 보셨나요? 어, 모래 아래에 묻혀있어서 꺼내놨단다 정말요? 그래, 여기 있어 다른 조각들도 모두 찾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이제 2차례야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흠,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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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길쭉길쭉 목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리 목이 길쭉한 동물이라고? 기린? 기린은 진짜 긴목을 갖고 있거든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속눈썹이 길어 등에는 우뚝 솟은 혹이 있지 다시 맞춰볼래? 넥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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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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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야 넥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뭘 찾고 있니? 안녕, 뭘 찾고 있니? 네, 이렇게 생긴 지도 조각을 찾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음, 그럼 이 지도 조각이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내 얼굴에 붙어버렸어 어휴, 죄송해요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감사합니다, 낙타 아주머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얼른 남은 조각들도 찾아야 해 아, 맞아! 보요, 보요 뭐가, 보요 맞춰봐 무엇일까 아하! 보요, 보요, 보요 뭐가, 보요 작고 털이 많은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래 작고 털이 많은 동물? 흠, 아하! 너잖아, 핑크퐁! 혹시 너가 마지막 조각을 갖고 있니? 어니, 어니, 어니야 정답이 어니야 아니, 어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큰 귀를 가졌어 복슬 복슬 커다랗고 예쁜 귀 다시 맞춰볼래? 다시 맞춰볼래? 사막냐우?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사막냐우야, 안녕 안녕 물어볼 게 있어 혹시 이런 지도 본 적 있어? 이거 말하는 거야? 이 보물 상자 옆에서 찾았어 우와, 보물이 찾았다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같이 열어볼래? 좋아 우와,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잖아 전부 가지고 놀자 하하하하 오늘 함께 보물을 찾아서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 하하하하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안녕하십니까